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다니는 양준영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4월부터 실리콘밸리의 지역전문가 가정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가 있는 사무실인 플러브앤플레이란 곳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네, 이게 정문이고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정문을 지나시면 여기 보시는 많은 기업들의 브랜드가 이 플러그앤플레이가 실제로 투자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제가 있는 플러그앤플레이는 실리콘밸리 내에서 어셀러레이터 혹은 인베스터 V.C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시면 매주 목요일마다 공짜 점심을 이렇게 주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떠났고, 친구들이 다 괜찮아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저는 판다 익스프레스 식당이 왔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비트 그리고 베이징 비트 네, 베이징 비트 드디어 오늘 긴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오늘 한 미팅 리포트를 본사에 쓰던 와중에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미팅을 마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공짜 짐짐을 cuts 원기 백지원 이제 55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밀리언 프로듀스입니다. 오늘 우중충해서 피치커피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커피집인데 여기는 카페라떼랑 카푸치노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우중충하고 저희 팀원들 카페라떼에 같이 사서 출근하는 중입니다. 두번째 드레이퍼대학이라는 현지 산 마테오에 있는 어셀러레이터이자 팀 드레이퍼 되게 투자자로 유명한데 그쪽 회사랑 잠시 미팅을 하기로 해서 미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두개의 미팅을 끝냈고 첫번째 미팅은 아뚜리라는 인도 친구인데 시리콘밸리에서 한 27년동안 있었대요. 당장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것들은 없었는데 되게 잠재적인 협업 포인트들이 보여서 한 시간 반 정도 미팅을 한 것 같아요. 또 방금 줌으로 만난 분은 그분도 되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신사업을 발급하기 위해서 펀드를 제작하고 투자를 했었던 경험이 많아서 조금 저희 회사랑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조금 간단히 인사를 했고 저는 방금 크리스토퍼리라는 인트라링크에 속한 친구랑 미팅을 가지고 왔습니다. 9월에 있는 RE Plus라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좀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고 저희도 아무래도 스타트업을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도 제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두 CBC가 여기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좀 미팅을 하고 최근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투자 트렌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러 왔습니다. 미팅 한번 가볼게요. 주차를 하고 지금 만두 CBC에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팅을 하기 위해서 만두 CBC 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오시는 것 같아서 미팅 좀 하고 올게요. 저는 지금 만두에 와서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좀 변화하는지 전기차 시장이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부품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는데 실리콘밸리에는 되게 단순한 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워낙 산업이 빨리 변화하고 그 트렌드가 가장 여기서 빨리 구현되는 곳이다 보니까 트렌드에 대한 서로 의견 공유하는 자리들이 되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휴가 1일차라서 샌프란시스코에 급문교를 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구름이 껴있는 모습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희는 급문교를 조금 더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에 자극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급문교를 찍어 보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우와 너무 추워요 빨리 여기 사진을 찍고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똠양꿍이랑 베트남 쌀국수를 먹어요. 바로 여기 토셜리토 식당에 왔어요. 여기 똠양꿍이랑 쌀국수가 엄청 커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 리아. 안녕하세요 리아. 소셜리토의 소셜리토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리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소셜리토 한국 주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대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예쁘죠? 요리를 좀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을 다 보고 와서 이제 저녁을 해 볼게요. 연어 생구이 입니다. 이렇게 연어 구이랑 마늘, 양파, 새우, 스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먹고 부족한 탄수화물을 컵라면으로 한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스타트업 친구들이랑 같이 맥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안녕. 잘 가고 싶은 분이 뭘 보니? 아니.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의 노벨라라는 바람입니다. 보시면 7시인데 벌써 데이하기가 엄청 차이 있고요. 오늘은 샌프란시스코 마지막 일정입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서 샌프란시스코 도심이 더 예쁘게 모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친구가 소개해 준 우크라이나 식당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 친구들을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레브란 친구는 직원들의 정신상태를 분석해서 약 같은 것들을 처방해 주면서 애들의 이직률을 방지하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만난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간단한 점심 미팅을 끝내고 계속 다음 미팅 일정으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전문가의 브이로그였습니다 22년 하반기 대주 신입사원 모집공부가 9월 포스코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기재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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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라고 부탁드립니다 czasi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